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는 예쁘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준공되었고요. 공급면적 82제곱미터, 대지면적은 502제곱미터입니다. 넓은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잔디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고요. 매매가는 저렴하게 나온 2억원입니다. 2128-3838 코드번호 164번으로 상담받으세요. 이곳은 내부도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멋진 조명등 아래에는 월럭과 화이트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주방이 정말 멋진데요. 세심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전원주택 생활이 가능한 곳인데요. 방에는 붓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는 다락방도 있는데요.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망이 아주 탁월한 주택인데요. 15평 정도의 데크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텃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강화읍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해안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고속화 도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128-3838 코드번호 164번으로 상담받으세요. 지금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 매매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강의였습니다.